교육부가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당황한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서울의대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한지 한번 두고 봐야겠죠.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니까 한국은 법 절차 같은 부분이 예사롭게 여러분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서 뭉개지기 때문에 설령학 측이 당과대 학장이 여러분들 휴학을 처리하더라도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히 이제 하나 놓고는 이 서울대 의대 학장의 결정인 겁니다. 최소한 내가 학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서울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은 내가 훼손해서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하겠다. 이런 종류의 결기와 기계와 용기가 없으면 절대 내릴 수 없는 결정이거든요. 분명히 그 학장에 대해서 불이익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떨어질 거고. 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힘들지만 괴롭힐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서울대 의대 학장이 제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왜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하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의대 교수이자 의대 학장으로서 2024학번이 그 이하의 이름들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희생한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정도의 이런 결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 반기를 들은 거거든요. 엄청난 용기인 겁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0월 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휴학 외에는 답이 없다. 무슨 답이 있겠냐.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진급을 시키냐. 다른 공부가 아니고 의과대학 공부인데 휴학 외에 답이 없다 이야기죠. 대개 여러분들 본과나 이런 걸 다닐 때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제분이 본과를 다니게 되면 학기 중에는 대개 여러분들 3시간 정도 자는 걸 못 봤다는 거죠. 그만큼 공부 양이 많은 겁니다. 사과 개짝 두 개를 외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깨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는 의과대학 공부할 수가 없다 이야기죠. 누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도 공부 박사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의대 공부했으면 의대 공부할까 나는 불가능하다. 일단 암기 능력이 떨어지고 사과 개짝 두 짝은 내가 예를 들어 내 소위 두뇌 가동률이 돌아가서 해결될 수 없다 이야기죠. 휴학 외에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어제 교육부가 일관되게 9월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9월까지 돌아오면 된다.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이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그걸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들 뭡니까 수업 일수를 계산해도 부실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대학장이 본인이 책임을 진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감당해야겠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좀비처럼 그렇게 다 숨거나 두더지처럼 뭡니까 다 숨지 말고 의대학장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서울의대 집단 휴학 기습 성인 집단 휴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경제 이런 기사를 보면 뺐다 간 겁니다. 그냥 학생 개개인의 휴학을 처리해 준 겁니다. 일괄해서. 서울의대 일괄 휴학 처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당황하고 놀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의대가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다른 의대들이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죠. 보시게 되면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성인했다. 집단 휴학이 아니죠. 휴학을 일관 성인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과대학장의 독단적 성인이다. 매우 부당한 행위로 감사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행정력이라는 것은 강제력이기 때문에 어떻든 서로 의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방법이 동원되고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에게 대해서 여러분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서울대 의대학장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9월 30일에는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성인하고 서울대 본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대부분의 대학의 휴학 성인 권한은 대학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의 경우 학직상 휴학 성인 권한이 총장이 아니라 각 단과대 학장에 있어 자체에 성인한 것이다. 총장이 있기 때문에 총장은 더 운신하기가 어렵겠죠. 다른 대학들이 따라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대학의 총장들도 의대 여러분들 학생들의 휴학을 받아들인. 그럼 휴학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 애들 다 퇴학시킬 거냐. 그러면 법정 소송에서 이길 수 있냐. 이기기 힘든 겁니다. 세상에 이러면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들 휴학계 냈는데 휴학계 여러분들 수리 안 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성인한 배경에는 11월 달에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학사 일정상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없는 시점이 이르렀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휴학을 성인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10월 달에 학생들처럼 복귀하면 정상 수업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1년을 여러분들 부실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의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나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공부는 몰라도 여러분 그 공백이 큰 겁니다. 제가 계엄령이 내렸을 때 여러분 공부를 한 1년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공백이 아주 큰 거예요. 의과대학 공부는 그거하고 또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1980년 내에 여러분들 계엄령이 내려 가지고 공부를 못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 공백이 아주 큰 겁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공부는 사람 목숨을 다루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정도 큰 거죠. 서울대에 첫 휴학 성인이 나오며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잇따라 휴학을 성인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성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적으린 매우 부당한 행위다. 그러니까 이 교육부의 이름들 보도 자료도 보면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내가.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부실 교육을 했으려면 들 학년을 올려주는 것이 그게 비교육적이고 너무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요즘에는 그냥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냥 기가 찬 거죠. 왜 전부 다 거짓말 참말처럼 하니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고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바로 자본의 정이다. 아니 학장이 교육이 이름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판단해가 이런 휴학을 개개인이 낸 휴학을 수리했는데 엄중 문책을 하겠다. 정말 참 물론 이런 제가 논평하면 불만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진짜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말이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큰 강물처럼 뭡니까. 그냥 전체를 다 뒤엎은 상태인 겁니다. 여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울의대 교육부 회비 없이 의대생 휴학 신청 휴학 불가정보와 정면 충돌 교육부 급당황 서울의대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가 잘한 일이다. 42%가 잘못한 일이다. 한국사회 아직도 여러분들 이렇게 휴학을 처리해서 안 된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그럼 휴학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휴학을 처리 안 하면 전부 다 한 학년에 올려줘요. 전부 한 학년 그냥 올려줘 공부 안 하고. 아니면 전부 다 그냥 잘라버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이 돼야 될까요. 말이. 말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귀추가 주목되네요. 어떤 식으로 교육부가 대응을 할 건지. 의대 학장을 불러서 뭡니까. 그냥 줄이를 털고 봐야겠네요. 자 휴학 승인했다고 감사한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국민들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휴학 승인한다 이러면 감사해야 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근본이 무너졌으니까.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